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곳곳을 살피는 현장 구청장실이 열렸습니다. 연남동 주민 커뮤니티 센터에 방문해 곳곳을 살폈는데요. 점검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현장을 전해드립니다. 지난 2일 오후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들은 연남동 주민 커뮤니티 센터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커뮤니티 센터는 육아 품아시와 생활퀼츠 교실 등 영유아 및 노인을 위한 공간을 운영해 도시재생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입니다. 이에 따라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. 구청장은 커뮤니티 센터 내 경로당과 공동 육아방 등을 돌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현장 구청장실은 이번에도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.